Q. 악플다신분 얼굴 보신 적 있나요? 있죠? 난 예전에 악플다신분이 나한테 전화와가지고 전화 데이트 한 적도 있어 얘 악플은지 모르고 전화 데이트 한 거 있지? 나중에 알았어 어떤 일이었냐면 그게 난 몰랐는데 그때 아는 게 있어 뭐였냐면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? 저는 이제 카카오톡을 컴퓨터에 깔아서 쓰거든요? 컴퓨터로 일하는 게 많다 보니까 카카오톡을 컴퓨터에 깔아놨어요 근데 난 몰랐는데 핸드폰으로 그거를 확인하면 컴퓨터 카톡에는 안 보이더라고 맞아요? 간혹가다가 나는 그러던데? 아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어? 아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카톡을 확인하잖아 그러면 욕이 안 뜨는 경우가 있더라고 어어 대화가 짤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한 번 밖에 나가 있었는데 카톡으로 욕이 뒤집어있고 온 거야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고민상담을 나한테 보냈었는데 장문으로 보냈었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방송을 내가 하는 사람이지만 내가 방송 쉬는 시간까지 고민상담을 계속 들어드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내가 고민상담을 그거 웬만하면 답장을 잘 안 드리거든? 예를 들어 진짜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면 내가 답장을 드리지만 사실 방송 안 할 때도 고민상담이 하루에 진짜 열 몇 개 스물 몇 개씩 와요 진짜 적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나도 너무 그런 거에 좀 힘들어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고민상담 오면 잘 안 읽는단 말이야 안 읽을 때도 있고 모르고 눌러가지고 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단 말이야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있는데 카톡이 온 거야 그러더니 막 욕을 써놨어 이렇게 고민상담을 며칠 전에 나한테 보냈는데 일십을 했다 이거지 그러면서 막 거기다가 씹X년이 막 종빨년이 난리가 났어 개같은 년이 씹 막 연예인병 걸렸다면서 옛날에는 카톡 답장 해준다 그랬는데 왜 안 해주냐면서 뭐 내 고민상담 왜 안 들어주냐면서 뭐 욕을 막 써놨어 그래가지고 구독자 수가 많아지고 돈 좀 버니까 뭐 구독자들이 뭐 뭐처럼 보여? 이렇게 써놓은 거야 그래서 신경을 안 썼거든 응 근데 내가 거기다 대고 이 XX 하나 이럴 순 없잖아 그래가지고 안 읽었어 그리고 며칠 뒤에 방송에서 전화 데이트를 한 거야 그래 그런 것도 하고 그날은 뭐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구독자분들 전화 온 거 전화 받고 뭐하고 이런 좀 얘기를 하고 어 그날 이제 전화 데이트 잘했지 그리워가지고 며칠 뒤에 보니까 카톡을 확인하는데 왜냐면 이제 전화 데이트를 하면은 부재중 전화 카톡이 이만큼씩 있어요 그럼 둘 다 클릭을 해서 지우던가 나가기를 눌러가지고 카톡 정리를 한 번씩 해야 돼요 전화 데이트를 한 번 하면은 정리를 하면서 봤는데 어머 그 사람이 전에 나한테 개쌍 욕을 한 거야 근데 전화 데이트를 한 거야 그거를 또 다시 보기로 돌려봤잖니 너무 팬이라면서 어머랑 너무 기가차더라니까 전화 데이트에서는 어머 언니 뭐 방송 너무 잘 보고 있고 너무 팬이라면서 언니 옛날 때부터 방송 봤다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니까 너무 기가차더라 그 전에는 몇 달 전에 나한테는 씨 아니 개 같은 년이면서 나한테 개쌍 욕을 하더니 내가 그렇게 이상해가지고 다시 돌려봤거든 다시 돌려봤잖아 너무 팬이라면서 옛날에 다 봤다면서 언니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면서 응원한다면서 그러더라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이랬다 했거든 너무 기가 막히더라 아니 나는 진짜로 하 절레절레야 절레절레 근데 여러분들 이게 방송을 하다보면은 진짜 방송에서 말 못하는 일도 너무 많거든 왜 어떤 구역이든 어떤 세계든 다 비하인드 스토리는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무리 회사 내에 누구 친구 관계 내에 뭐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는 항상 있잖아요 하 정말 나는 방송 마지막 때 딱 풀고 갈까봐 워낙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아가지고 방송에서도 아휴 방송에서 말하면 괜히 논란만 생기니까 말 안 하는 거야 나도 자극적이고 이러니까 하 말 안 하는 거야 그니까 친구들 그니까 놀아 그니까 그니까 나는 그니까 나 그니까 감사합니다.